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반 자기개발 동기부여 다우 서비스 머클루틴의 김연기입니다. 혹시 챌린저스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아시나요? 챌린저스는 자기개발을 위한 챌린지에 참가자들이 참가비를 지급하고 인증을 업로드하며 인증을 실패한 비용을 참가자들이 나눠서 상금으로 가져가는 혜택의 웹입전용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유사 서비스들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은 판단 기준의 중앙화입니다.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 관리자가 사용자들의 업로드한 인증을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는 자신이 지불한 참가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보관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금 관리의 투명성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웹 3.0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은 서비스를 위해서 토큰을 자체적으로 발행해 상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코인으로 상금 관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저희의 주요 시장은 커뮤니티를 통한 자기 개발의 수요를 기반으로 루틴한 삶에 대해 선호도가 높은 20대가 주요 타겟입니다. 향후 1년 이내에 자기 개발에 온라인 채널을 활용할 의사가 있다는 사용자들이 10명 중 6명인 것으로 보아 앞으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드림플러스 해커톤 기간 동안에 멘토님과 함께 좀 더 유저 친화적인 다오를 설계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다오에서 두 가지 역할이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루틴에 참가하고 자신이 원하는 루틴을 생성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인증을 검증하는 역할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루틴에 참가하는 역할의 경우에는 자신의 루틴 인증을 제출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루틴을 먼저 검증을 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넣어 검증을 위한 모수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인 검증 역할은 사용자들의 검증 참여를 통해서 저희 머클 루틴 생태계에 좀 더 적극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런 역할을 구현했습니다. 이어서 좀 더 자세한 기술적인 설명은 동재님께서 이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들으셨으면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검증자가 검증을 굳이 해야 할까? 검증자가 얻는 이득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검증자에게도 상금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루틴이 시작되기 전에 주체자와 참가자는 참가비를 지불하고 루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루틴 기간이 종료되면 각 주체자와 참가자, 검증자가 각각 일정한 비율대로 상금을 획득합니다. 이때 상금은 실패자 수와 참가비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상금과 실패자 수가 비례하면 검증자들이 실패만 누르면 이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루틴에 실패자가 많을수록 참가자들은 상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구현하였습니다. 이 레이어에서는 같은 루틴의 참가자들끼리는 검증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게 한 루틴 1과 1일 1 커밋이라는 루틴 2가 있으면 이 루틴 1 참가자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인증에 대한 제출을 올리면 인증풀에 인증이 등록되고 루틴 1이 아닌 다른 루틴, 루틴 2, 루틴 3의 참가자들이 이 인증에 대한 검증을 해줄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가자들을, 검증을 해준 참가자들을 검증자라고 칭하면 이 검증자들이 굳이 정확한 검증을 해야 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증자들은 자기와 전혀 무관한 참가자들에 대한 인증 내용을 검증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위해서 믹싱 프라블럼이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검증자들은 무작위 인증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 중간중간 실제 유효한 검증이 아니라 판별용 인증이라는 게 껴있습니다. 이 판별용 인증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일종의 문제 같은 것인데 이 판별용 인증의 응답에 따라서 검증자들의 상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 판별용 인증이 어떻게 생성되느냐? 이 또한 탈중앙화적인 방법으로 생성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는데 이 컨펌 프라블럼 과정 중에 생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 1의 인증 A가 올라오면 이 인증 A에 대한 검증은 데이 1 그리고 그 인증 A가 올라온 다음 날인 데이 2 이틀 후인 데이 3에도 검증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인증 A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쌓이고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이 인증 A는 파이널리티한 인증으로 확정을 받게 되는데 이 인증이 확정이 되면은 이 인증에 대한 검증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이 인증은 결과도 바뀌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인증들 중에서 이 인증에 대한 실패와 성공의 수가 차이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증이 판별용 인증으로 선별이 되어서 믹싱 프라블럼에서 사용되는 구조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으로 탈중앙화된 주체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알파 단계로 MVP 모델까지 구현이 완료된 상태고 이후 베타 단계에서 오픈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아까 말한 그런 알고리즘이라던가 UI에 대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마 단계에서 메인넷에 출시를 하고 이때 우수 검증자를 선별할 건데 이때 선별된 우수 검증자들은 화이트 리스트에 등록되어서 델타 단계에서 면제권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이 에어드랍은 유저 간의 교환도 가능하게 하여서 이 유저 간의 재미요소도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엡실론 단계에서는 SVT를 출시하여서 유저 간의 재미요소를 증가시키고 마지막으로 제타 단계에서 여러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또 다른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 관계상 시연 영상을 직접 발표 내용에 담지는 못하였는데 궁금하시다면 QR코드를 찍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